안녕하십니까? 홍정기 교수입니다.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지난주 근골격계에 이어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지금 방금 링크를 올려드렸는데요. 오늘밤 9시, 앞부터 10시까지 월, 수, 금 이렇게 걸쳐서 한 3시간 동안에 논문이나 전문서적을 계속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리는 걸 읽고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해부학 지식이 있어야 이것이 좀 잘 읽힙니다. 벌써 근골격계 해부학 마치고 읽히는 것이 조금 쉽고 수월하게 읽힌다고 좋은 피드백 보내주고 계신데요. 오늘부터 신경구조의 가장 기본적인, 기초적인 전문용어들 그리고 구성, 요소들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공부해 볼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총 3시간 정도의 분량이 되겠네요. 그래서 그런 전문용어들을 제가 풀어드리고 또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. 그래서 연초에 시작됐던 이 홍심삼일, 작심삼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근골격계에 재밌다고 하시는데 복습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. 이제 신경계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시리즈를 만약에 바쁘신 일정이라도 조금 시간을 변경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공부를 진행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초석을 다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링크는 지금 저의 채팅방을 통해서 올려드렸으니까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줌 세미나의 특성상 500여 명밖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요. 제가 봤을 때는 500에서 살짝 좀 넘어간 것 같은데 조금 서두르셔서 들어오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오늘 저녁 9시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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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